한글자막 by 한효정 추운 날씨에 빙판길 조심하셔야 하는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기 불안하더라고요 그럼요 특히 그늘진 그 빙판길에선 그 호주머니에 손부터 빼시고요 그럼요 그냥 저절로 몸을 앞으로 수그리듯이 빙판 얼음길을 정말 경비하듯이 걸어다녔다니까요 그러셨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니 빙판길에서 생각난 할머니라니 어떤 할머니요? 70이 넘으셨는데요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인기가 좋아가지고 마침내 어린이집 선생님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요리하는 할머니 애들과 바느질하는 할머니 애들과 노래하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가 있다고요? 그럼요 아니 어떤 어린이집인데요 70세 넘으신 할머니께서 애들 보기 힘드실 텐데 제가 아는 그 할머니의 꿈이 어린이집에서 애들하고 요리하고 바느질 가르치고 노래하면서 지내는 거래요 나이 들었다고 그냥 미끄러지지 않겠다면서 새로 공부를 하신다니까요 아 네 나이 들었다고 그대로 미끄러지지 않겠다 아니 그럼 새로 공부하신다는 게 뭘까요? 요리는 잘하실 거고 또 바느질도 선수일 건데 뭘 공부하신대요? 아이고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 할머니 꿈이 이루어지면 어린이집에서 또 다른 100세 인생을 놀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잖아요 네네 나이 때문에 미끄러질 수 없다 그렇죠 특히 오늘같이 빙판길 많은 날 젊고 젊은 날부터 미끄러졌노라 실망하는 분들도 힘을 내봤으면 합니다 아 그럼요 네 지금 나이를 넘어 새로운 일을 찾아서 공부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네 네 이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릴게요 안비치 이은주 묵개월의 소리로 청춘과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청춘과 띄워드렸는데요 안비치 이은주 묵개월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릴게요 여러분 많은 상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한 애랑 얼씨구 이 소리 누굴 보고 했겠나? 아니 날 보고 얼씨구 한 거 아닌가? 에이그 좋구나 하는 얼씨구겠는가? 몸에 살을 보고 물어보시겠나? 아니 내 몸이 살쪘단 말인가? 정말 그리 보이는가? 송연이라 자시고 연말이라 드시고 회식이라 먹고 신년에 그 몸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겨울살이 그렇게 그냥 텅텅허셔? 이거 운동도 그렇고 아이고 나도 모르게 또 쪘던 모양일세 4월에 쓰려고 정월에 찐 살은 아니고?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아니 4월에 쓰려고 살을 찌다니 아 총선 때 유세장으로 길거리로 어깨띠 두르고 한 번 해보겠다고 작심한 거는 아니냐고 이번에 친구가 나온다면서 그 그 그 그런 소린 또 어디서 들었는가? 아니래도 요새 콧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는 뭐 이 소리던데 어디 당으로 갈 거나 어느 당으로 갈 거나 다 서 이 사람아 난 광될세 광되라 친구 위에서 사랑가 몽땅 받쳐놓고는 광되라고 그저 출마하겠다는 친구한테 부른 사랑가 한 번 드러나 보세요 어? 이 소리 말인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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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 사랑 아이 사람아 이건 그냥 우정이지 우정 출마하겠다는 친구한테 사랑가 받쳐놓고 이제 또 뛸 거면서 뭐야 초라니 요만하고 보니 그 자네도 살이 같이 살자고 온 모양이네 네? 아니 나도 살쪄 보인단 말이야? 아이고 운동을 그렇게 하는데도 자네도 어깨띠 두르고 나설 때 있는 건가? 아 무슨 소리야 어? 아우 그렇구나 그거 때문이야 그거 아니 아니 무슨 일을 하려고 체중을 늘렸다란 말인가 두세 달 후면 봄은 오고 나는 가야 하글랑 아니 봄이 오는데 가긴 어딜 가려고 아니 어딜 가는데 체중을 늘려 이사! 이사 가야 하글랑 반전세 월세 살이하고 살려면은 아니 살이라도 있어야 견딜 거 아뇨 그러고 보니 나도 이사 가야 하는데 아이고 그 몸살 치르려면 그렇지 믿을 거라고는 겨울에 찐 살밖에는 없잖아 네 흥보가 중 도숭 집터 잡아주는 대목부터 흥보 집 짓는 대목까지를 박송이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겨울이면 추우니까 외부 활동량이 줄어들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지난 연말까지 또 얼마나 많이들 먹었어요 회식살 모임살 찔 수밖에 없죠 네 글쎄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체중이 오르는 철이 이제 겨울철인데 어떻게 건강들 잘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햇살도 줄고 또 실내에는 오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우울증도 느는 게 이 겨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쇳불은 단계에 빼냈다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간단한 운동 간단한 체조라도 하면서 쫙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 문화중심 훨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1호 후보나 서울경기 F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탐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파 해남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리시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으시고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정몽주 시 가운데 풍류를 더듬어 볼까 합니다 네 보통 포은 정몽주 하면 죽어도 꺾을 수 없는 절개부터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정몽주에게서 풍류를 찾을 수 있을지 또 어떤 일을 가지고 포은의 풍류를 느낄 수 있을런지요 네 네 지금도 개성구 선주교는요 포은 정몽주 사건을 말해주듯이 그 선연한 역사의 한순간을 되다로워 보게 하고 있는데요 네 네 홍길동의 저자 허균은 포은에게서도 풍류스러운 멋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광해군 시대에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이 잘 사는 그 이상양을 꿈꾸기도 했던 허균이 찾아본 포은 정몽주 풍류 네 자 허균이 선정한 포은의 노래 중에서 몇 구절 음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풍류 고장 태수는 이천석의 자리라 예 친구 상몽날 삼백잔 기울이네 네 역시 포은의 호방한 성품을 느끼게 해주는 구절이군요 네 그러네요 허균이 고른 이 구절은요 정몽주의 술풍류를 느끼게 해주네요 네네 허균이 고른 또 다른 시 구절 보실까요 아마 이 구절을 보면 신춘을 기다리는 심정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매화 핀 창에는 봄빛이 벌써 왔나 판자집 지붕으로 내리는 빗소리들 네 매화를 보면서 마음은 벌써 봄맞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자신의 판자집 지붕에 구두둑 구두둑 떨어지는 빗방울을 반기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판자집이라도 봄 햇살이 반갑고 봄날을 재촉하는 빗방울 소리가 점겹두라는 포은의 신춘을 향한 기다림 같은 게 느껴지는 구절이네요 이거는 포은의 봄노래 풍류겠네요 하지만 포은이 나라와 동포를 생각하는 마음을 망각하거나 내려놓지 않았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노래가 있는데요 자 그럼 허균이 고른 포은의 북관시 몇 구절 볼까요 정주 땅 중량절 높이 올라 변치 않는 국화로 눈을 밝힌다 위로 여진성 나무로 선덕진 백년 사이 전란에 끓는 가슴이여 술상 물린 대원수 말 위에 오른다 낮은 산 기운해는 나부끼는 깃발을 밝혔더라 허균이 고른 포은 정몽지 노래 중에 북관에서 지은 시 몇 구절인데요 변치 않는 국화로 눈을 밝힌다 그 위치가 평안북도 정주 땅인지라 위로 여진성이 가깝고요 또 무수히 침략당한 역사를 돌아봤을 테고요 변치 않는 국화로 눈을 씻고 다시 본 우리 산하 그리고 꿀른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는 그 부분이 포은이 지닌 우국지심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결의 생각에 끓는 가슴을 가진 포은은 때때로 머리에 꽃을 꽂고 노는 소녀들을 정가머리 눈으로 보기도 했죠 강남쪽 소녀 머리에 꽃 꽂은 채 웃으며 짝을 불러 노는 강가 해저물력 돌아올 땐 쌍쌍이 나는 원앙 보며 아쉬운 눈빛들 네 포은에게도 이런 연애 감정을 노래한 풍류도 있었군요 네네 후균도 그런 다감한 면에 감동해서 정몽주의 시를 통해 포은의 풍류를 다시 새겨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정몽주와 풍류 노래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병호 유류 가야금 산조합주 띄워드리는데요 금암회의 연주입니다 네 김병호 유류 가야금 산조합주를 금암회의 연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체험열차 다시 뿐 체험열차 지금 정차한 역은 얼수 전통시장역입니다 잠시 추억 속으로 걸어가며 알뜰 쇼핑하실 승객 여러분은 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저기 승무원 전통시장 많고 많은데 아니 추억은 무슨 추억입니까 아 그냥 빨리 달려가는 게 낫지 아 네네 손님 약초가 따로 없다는 산나물을 싸게 드린다는데요 신청곡을 메시지로 보내면 온 장마당에 애창곡이 나오는데도요 에? 그런 전통시장이라고요? 네네 손으로 이거 한 상자요 하면은 집으로 배달까지 해준다는데도요 아 그럼 손님은 남으시고요 전통시장역 내리신 승객 여러분 이 번호로 신청곡 한번 찍어보실까요? 30년 전 노래가 나올까요? 아 나도 잠깐 나도 신청곡 이걸로 보낼게요 어 정말 신청곡이 나오네 뭐 이런 전통시장이 있어 아 네 어머님을 위한 신청곡도 넣어보세요 그럼 어머님 휴대폰으로 들려드릴 거거든요 정말요? 잠깐 구럽니 좋아하시는 곡은 두 곡인데 하나는 쑥대머리고요 하나는 그 서울마을 선상님인가 아 네 그럼 쑥대머리부터요 자 그럼 추억의 노래 들으면서 어머님 손에다가 뭐 하나 전해드려야죠 그냥 노래만 전할 건가요? 가만있자 저 울없니 좋아할 만한 것이 어 저거네 털신발 털신발 아 네 털신발 좋습니다 근데 발만 따뜻하고 머리가 차면요 그래서 혈관이 오그라붙는 일이 자주 생긴다면 아 아 네 아이고 그럼 그 모자 모자랑 목도리도 이걸로 해주시고요 혹시요 이 소식을 듣고 아내와 아이들이 또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추천 상품이 있는데요 자 이게요 면역력도 높여주고 머리에도 좋다는데 저 저 정말요? 아 그럼 이건 고이 아들한테 딱이겠네 고이 아들이 즐겨 듣는 노래 신청해 주시겠어요? 그럼 아들 휴대폰으로 아버지 사연하고 전해준다는데 아니 아들이 부른 노래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근데 여보세요 아니 저기 저 기차 승무원이에요 아니면 그 전통시장 홍보 담당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한보따리네 아주 그냥 한보따리를 샀다고요 내가 네네 그래서 체험열차 아니겠습니까 자 추억의 신청곡 들으면서 값싸고 알찬 장보기를 하는 얼수 전통시장역 자 저하고 같이 장보실 분? 네네 줄 서주시고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칙칙폭폭 삑삑 네 진도 소포 걸군동학 중에서 허튼가락을 김호연의 구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그 전통시장에 가면 추억의 노래를 신청해서 들을 수가 있다 네 듣기만 해도 아주 정감이 싹 가는데요 그렇죠 카페에서 차 한잔의 여유도 느낄 수 있고 또 값싸고 알차게 장보기도 할 수 있고요 네네 요즘에 이런 변신으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악도 국악 애창곡도 신청하면 들러주는 그런 전통시장은 또 언제쯤 나올까요?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자 1부 끝곡 전해드릴게요 동백 타령을 성창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들어봅니다 네 상한골 상사대화 1부 끝곡으로 성창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동백 타령 띄워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전통시장에서 국악 들려주는 전통시장은 언제쯤 나올까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옛날에는 왜 뮤직박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었죠 오늘은 왠지 블랙 커피를 마시면서 히스터데이를 듣고 싶어 이랬잖아요 심판 좀 더 있고 그런데 우리 국악으로는 이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때요 이정일 씨가 쑥대머리를 신청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쑥대머리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하면서 신청곡이 딱 나오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멋진 아이디어진데요 그렇습니다 명절 때는 전통시장에서 가끔 들려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상한골 상사대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 다시 옵니다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TV 북에 이어 멋진 우리 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4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 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춘천시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민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기간은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이며 지원사업 분야는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을 포함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동호회 등 생활문화 지원사업 그리고 기획 공모사업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전문예술인이나 단체, 생활문화동호회 등은 춘천시 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숨겨진 민요를 새롭게 선보이는 다울소리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다울소리의 지역 민요 개발 프로젝트 두 번째 400년 전에 붙인 편지 동부 민요편이 내일부터 이틀간 북촌 창호극장에서 열립니다 제8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동상을 차지한 다울소리는 지난해 7월 제주의 아름다움과 전통성을 전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제주 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동부 민요편은 안동지방 영월교에 얽힌 이응태 부부의 설화를 소재로 현대인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이번 공연은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백제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제사 전문박물관이 안내판을 4개 국어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는 상설 전시실 내 63개 전시 안내판에 대한 교체 작업을 최근 마무리하고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전시 안내판은 설명 내용을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새롭게 번역해 담았습니다 이번 교체 작업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이곳을 찾는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안양역사관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설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리우리 설날 여섯 번째 홍홍홍 원숭이의 즐거운 설날 프로그램이 1월 30일까지 평소 나츠홀 내 안양역사관에서 진행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아 잊혀져가는 설날의 의미와 풍습을 되새겨보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유점과 전통 부적 짓기 세배를 비롯한 세시풍석과 더불어 다양한 전통 놀이를 체험하고 새해 소망이 적힌 달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안양역사관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한 땀 한 땀 새긴 전통 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일산 롯데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4회 롯데아트스튜디오 전시회 한국의 미 순호타가 오는 1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적인 재료와 기법으로 제작된 작품을 선보여 우리 문화의 다채롭고 아름다운 전통미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시회는 총 6명의 작가가 참여해 한지공예, 닭종이공예, 도자공예 작품을 비롯한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한국의 미 순호타전은 무료로 진행되며 전화 031-909-2688번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2016 왕비의 잔치 시즌2 공연에 함께할 출연단원을 모집합니다 전통 춤과 음악을 기반으로 한 상설공연 왕비의 잔치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19,300명이 관람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올해 공연을 이끌어갈 무용 28명, 사물연희 7명, 판소리 남녀 각 1명, 기약 9명 등 총 39명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방문이나 이메일, 우편 접수로 진행됩니다 모집 부문과 자세한 전용 과정은 국립부산국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쌀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공소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시를 찾아보겠습니다 제주 칠성로 하면 패션 1번지로 소문났는데요 그곳에는 차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 차 없는 거리 그 칠성로에 공연장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전에 코리아 극장으로 알려진 자리가 지금은 영상문화예술센터가 됐는데요 네 그 영상문화예술센터 앞에 칠성로 거리 공연장을 만든 셈이잖아요 오가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제주 칠성로 그곳에 조성이 된 거리 공연장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그림 타일도 깔고요 판석 포장도 했답니다 네 앞으로 칠성로 차 없는 거리 공연장에선 도민과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다양한 마당 공연뿐 아니라 체험거리를 선보일 거라니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제주 패션 1번지에 차 없는 거리가 있다는 것도 놀랍고요 네 그 차 없는 거리에다가 공연장을 만들어서 하루하루 달라진 놀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펼치게 된 제주 칠성로 1년 12달 거리 예술제가 열리는 모습을 함께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리 예술제와 동호인들이 주도하는 그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되고요 그런 판을 제공하면서 도심 속에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제주 칠성로의 거리 공연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시 해안 쪽에 환경 소식 하나 더 간추려 볼까요 네네 그동안 제주 조천읍과 한경면 쪽으로 번지기 시작한 구멍 갈파래 때문에요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안 좋았거든요 네 해안에 번지는 구멍 갈파래를 미생물로 제거하는 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오염물과 퇴정물을 먹이로 삼아 번식한 구멍 갈파래를 마침내 제거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네 제주 조천읍 신흥리와 한경면 금둥리 해안 쪽에 유용 미생물제를 뿌리기 시작한 결과 구멍 갈파래가 제거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하네요 네 미관과 환경을 해치는 구멍 갈파래 번식을 억제하는 미생물제는 파래 제거에도 효과가 있었고요 수질정화에도 좋다는 걸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네 마침내 제주 해안가를 잠식해 들어가는 구멍 갈파래 번식을 막을 수 있게 됐다니 올해 제주 해안의 갈파래 모습 많이 줄어들고 악취도 좀 막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네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제주 차 없는 거리 칠성로 공연장과 또 해안가 환경 살리는 소식들 간추려 봤습니다 네 제주의 소리 들려드릴게요 제주 민요 봉지가를 김영우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제주 민요 봉지가를 김영우의 소리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봉지라는 말은 제주 말로 꽃봉오리를 말한다고 그래요 꽃봉오리가 이렇게 막 펴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너무 예쁩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황골 풍류극장 오늘은 신부자전 얘기 가운데 능단 사라 장사꾼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신부자가 비단 장사하는 얘기 만나보실까요? 꼼수에 능한 돌량이를 써서 왕릉 주변 나무들을 몰래 벌목해서 한미천 장만한 신부자가 궁중 개홍감 취류하는 담배를 통해 능단이며 사라 비단을 빼돌려 장사를 하는데 에이 이 비단이 능단이라고? 뭐 짠 그렇구만 에이 이게 그냥 능단이 아니고 그 재홍감에서 나온 비단이요 에이 이게 무슨 궁궐 비단이라 그래 그걸 무슨 재주를 우리 같은 사람이 구경으로나 에이 참네 아니 이 고래는 그 출입개나 했다는 천석이 이걸 몰라보다니 자자자 이게 바로 재홍감 능단이란 게요 자자 보셔 봐 에이 이 비단도 궁궐에서 나온 거라? 설마 이걸로 훌을 생각바러 재이 모르는구만 우리 천석이가 아직 궁궐 등단 제대로 못 본 거야 아 출입개나 했다는 사람은 이걸로 지어 입은 옷을 보고 그냥 어쩌는 줄 아시오? 아니 이 비단 옷을 입고 나가면 뭐가 어찌 된다는 말인데 아이고 자자자자 아이고 내가 백 번 말해봐야 실감이 안 될 거요 자자 내가 옷을 한 벌 빌려줄 것이니까 이거 입고 나가 돌아다녀 보시구랴 아 참네 그니까 옷 한 벌 바꿔 입었다고 팔자고 칠 일이 있겠나 그러면 어디 한번 입어나 보겠소다 자 이렇게 입고서 슬슬 돌아다녀 보란 말이지 그 어찌 되는지 한 보시구랴 자 허리를 말이오 이렇게 뒤로 젖히고 큰 기침하면서 걸음걸이가 그게 뭐여 이렇게 활개를 치면서 아 이렇게 말인가 수염도 그냥 이렇게 쓸어주고 말이지 가만 저 사람들이 쳐다보더니 실 옆으로 비켜주네 저 사람은 고개를 한번 숙여주고 자 보시오 그 옷을 보고 사람을 알아보는 거 아니겠소 아유 그러면 정말 내 옷 때깔만 보고도 한자리 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리 보고 있다는 겐가 어허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고개를 숙이고 어허 참네 아이고 온만 바꿔 입었을 뿐인데 그 능단 사라비단 그 알아보는 사람들 보시오 고간들이나 입을 옷을 입었으니 그 어딜 간들 상석에 앉으시오 이렇게 소리 들을게요 아니, 아니 이게 정말 대골에서 나온 비단 옷이란 말이지? 내가 오늘같이 길바닥에서 대접을 받아보기는 또 처음이로구만 어떻소, 천석이? 몸에 정확하게 옷을 새로 입히고 출입한다면 어찌 되겠소? 중매쟁이도 달려들 것이고 이런저런 부탁할 사료도 생길 참인데 이래서 옷이 날개라 했구만 이게 정말 궁중에서 쓰던 사하라 비단이란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 집안에 이거 입힐 사람이 한둘일까? 이제 알아보는구만 자, 그럼 비단 한번 재봅시다 이걸 입고 지방에 가게 되면 고울사또도 알아볼게요 여보시오, 신부장 차라리 그 비단들을 나한테 넘기는 게 어떨지 나도 이리저리 넘길 때가 있는데 그 옷을 입어보더니 알아채셨구려 자, 비단은 앞으로도 내가 쭉 조달을 할 것이니까 우리 천석 어른이 팔아준다면 아주 좋다마다요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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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방금 저 뭐라고 그랬소? 천석 어른이라고 했어? 내가 어른이라 아, 야, 옷을 바꿔 입었더니 신부자가 날더러 천석 어른이라네 아이고, 그래, 그래, 그래 해보자고 뭐 까짓 거 우리라고 이런 비단 못 거칠까 아, 장차에 능단옷 사라 비단옷 입고 길거리에서 큰 기침할 놈들 많이 나오겠구만 아, 그래 이 천석 어른이 뭐 그렇게 좀 만들어보지 아, 좋죠 천석이 아니지 아이고, 천석 어르신네 그 얼마나 사실런지 우선은 성금으로 자, 자, 자 이렇게 줄 것이니까 계속 한번 대보시죠 옷으로 팔자 바꾸고 살아보라는 말이지 이리하여 신부자가 궁궐 재용감에서 빼돌린 능단이며 사라 비단 장사를 하고 있을 때 아, 저, 저, 저 나리, 나리 꼬리를 잡았습니다요 능침 주변 나무를 벌목한 자와 재용감 비단을 빼돌린 자 말입니다 누구더냐 어떤 놈이 능침을 벌목하고 재용감 비단을 빼돌렸다란 말이냐 예 그래, 한 놈이냐 패거리더냐 신부자라는 자가 사람을 써서 한 짓거리가 분명합니다요 왜야 그 허풍쟁이 신부자라고 길바닥을 보십시오 사라 능단 비단 옷을 입고 큰 기침하면서 활개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요 허허, 이거 일 났구나 이 지경이면 꽁무리밥 사람들은 어찌 견디겠느냐 여봐라 당장 신부자를 잡아들이고 주변 것들도 끌어와라 네, 춘향가 중에서 어사 출동 대목을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류국장 신부자전 얘기 중에 능단 사라 장사꾼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궁궐에서 쓰는 비단까지 빼돌려 판 신부자 네, 사치스러운 옷으로 행세하는 풍조를 조장한 죄가 크다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꼬리를 잡고자 애썼을 거고요 마침내 신부자가 잡히게 됐는데요 과연 순순히 잡힐까요? 하지만 신부자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런 일을 벌이진 않았겠죠? 네 자, 내일 뒷얘기 기대해 주시고요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네, 오늘은 석척군과 벽제꾼 민속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석척군은 돌을 던져 싸우는 무리를 말하고요 벽제꾼은 고간히 행차합신다 외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둘 다 민속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벽제꾼 얘기는 우리 판소리 심천가의 그 신의 목욕 대목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네 물러거라 물러거라 무청태수 행차시다 네, 그 대목에 등장하는 게 바로 벽제꾼인데요 네 물러거라 암흑이 내가 행차시다 외치는 이 행위를 민속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공무를 마치고 귀가하거나 또 공무를 보기 위해 출근할 때 외쳤던 그 벽제 소리도 민속으로 볼 수 있죠 네 일상 속에 늘 자주 볼 수 있는 생활관습이었으니까요 네, 네 네, 근데요 도를 던지는 석척군들과 대감행차다 길을 비켜라 외치는 벽제꾼이 충돌했을 때는 그러면 어느 쪽이 양보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조선 태종 1년에 실제 도를 던지던 그 석척군과 대감행차다 길을 비켜라 외치던 그 벽제꾼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네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아, 이 사건의 발단을 보니까요 사헌부 시사뼈스를 하던 김효공이 집으로 가는 길에 돌싸움하는 패와 맞닥뜨렸어요 네, 네 이때 사헌부 시사 김효공이 석천놀이하는 길을 그대로 가면서 하인들이 그냥 물러거라 벽제 소리를 했고요 네, 헌데요 석천놀이를 하던 그 석척군들은 돌 던지는 걸 그치지 않았고요 네, 사헌부 시사 김효공은 하인들을 시켜 저놈들 잡아들여라 그러니 시비가 붙을 수밖에요 네, 사건은 돌을 던지는 석척군들이 양보를 안 하고 맞서서 김효공의 하인을 때리고 도주하는 일이 생긴 건데요 네, 네 자, 이래서 이제 민속놀이와 공직자가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고위공직자가 지나가니 돌싸움 이 석천놀이를 중지하지 않은 석척군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저놈들 잡아들여라 했던 김효공이 잘못된 걸까요? 네, 그래서 태종인 이방원은 이 민속과 행정이 충돌한 사건에 책임을 김효공에 있다고 판단하고 김효공을 탄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속놀이 현장에서 민속을 중지시켜도 안 된다 그 민속놀이하는 서민과 시비해서도 안 된다 더구나 서로 폭행하는 사고를 내게 해서도 안 되는데 김효공은 이런 사건을 일으키게 했다 네, 그러니까 그 책임을 김효공이 져야 한다 네, 이게 태종 이방원의 판단이고 결정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속놀이 현장은 공직자도 인정해 주고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 아닌가요? 네, 그렇죠 서민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한 판 노는 마당을 공직자 한 사람이 회방을 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네, 네 그러니까 공직수행보다 서민의 민속을 우선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고요 네, 그래서 돌싸움하던 석척군과 고관행차다 외쳤던 벽제꾼의 싸움은 석척군 쪽의 손을 들어주는 걸로 마무리되더라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요즘 같은 때는 어떨까 싶네요 서민들이 길놀이 축제 벌이는데 교통경찰차가 여러 대 나서서 인파를 가르면서 고위공직자 차량의 길을 트면서 달린다면은 아이고, 눈총만 받겠습니까? 아니, 아예 비켜주지도 않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조선 태종 1년 석척군도 양보 안 했던 길놀이 민속 보세요 네, 네 자,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은요 조선 초기 석척군과 벽제꾼의 충돌 사건으로 본 민속 얘기 돌아갔습니다 네, 이어서 이동훈의 해금 연주로 지영이류 해금산조 띄워드립니다 네, 이동훈의 해금 연주로 지영이류 해금산조 전해드렸습니다 억수나 아야야야, 억수나 아이, 교육받으러 가야 허는디 못하고 있는겨, 시방 아이, 그라고 철진이도 간다 이노 그냥 어째 우물쭤몰라는겨 아야, 철진아 아, 이래갖고 올해 대박 소리 나오겄냐 아야야, 아야야, 복수인 삼촌 응? 철진이 아직도 간다고? 응 와, 막 아, 그라모 참깨, 들깨 허겄다는 사람이 미치요 아니, 다 참깨, 들깨로 가볼면 돈이 되겄어? 나 안 할라요 에? 뭣이요? 시방 안 해버린다고 한겨? 응 아야야, 억수나 올해 대박은 말이요 참깨, 들깨한테 있디야 아쿠시키 농업기술센터로 모이는 사람들 안 보이는겨? 뭐가 그냥 쭉가 된다 싶으면은 너도 나도 우르르르르르 물려불어갖고 결국에는 쪽박차게 생겼는디 응? 아니, 뭐 하더러 나 과장 허겄어? 응? 응? 복촌이 삼촌이나 열려라 참깨 많이 허라 그거요 에헤, 아야, 억수나 그래두 니같이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제 아, 그래야 활기가 넘치고 그러는 거 아니겄남? 아이고, 활기는 너도 나도 참깨 들깨 흠시렁이 억수나, 이리와라 억수나, 나 좀 도와줘 이것 좀 팔아주라 할 텐데 나, 못해 아니, 아니, 안 해, 안 해 나 참말로 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 나가 있는디 이 복촌이가 말이야 앞에서 땡기고 뒤에서 밀고 다 할 것인디 아,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은 그, 억수나 너 같은 사람이 나가서 공부를 해둬야 할 것 아니여? 그 말 참말이여? 그려 복촌이 삼촌, 그냥 마을로만 도와준다 내가 다 한다 해놓고 뒤로 빼는 것은 아니겠지? 암만, 암만 아니, 나가 억순이 일이라면 구경하는 거 봤냔 말이여 올해 들깨? 돈 대고도 남을 껴? 들깨 좋다 좋다 하는 바람이 불고 있자녀 혈관에 좋아 항암 효과가 있어 피부 면용에도 좋고 아이고, 알어, 알어 안 땅기 면역력 높여주는 것도 들깨다 도시아기들 아토피도 들깨가 잡아본다 공부하는 학생들 시력 보호도 들깨다 머리 잘 돌아가게 해주는 것도 들깨다 뭐 아마 일한 게 그냥 들깨가 만병통치인 줄 알겄네 아야야, 억수나 그랑께 참깨, 들깨농사 미리 준비들 잘 혀갖고 올해는 열려라 참깨 열려라 들깨 대박 한번 내보잔 말이여 아야, 어여 가야지 교육가들어 아야야, 철진아 저기, 만약에 말이여 너도 나도 들깨, 참깨 해가지고 쪽박 차면은 복천이 삼촌이 책임진다고 했어 에이, 그려 에이, 그려, 그려 저, 거시아기 철진하지? 아, 다행히 아직도 자요 아, 뭐 돼요? 교육받으러 가야지 네, 경기민요 방아탈영을 전숙기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올해 소득을 올릴 농량물 중에 참깨, 들깨가 뜨고 있네요 네, 들깨가 지닌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음식에 첨가해 먹는 분들이 이제 부쩍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렇게 그냥 한쪽으로 쏠리면 또 가격이 떨어질 텐데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네, 그렇다고 또 수입한 중국 참깨, 중국 들깨만 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농가에서 재배 면적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생산량 예측과 수익 예측도 잘 해보시면서 재배의 준비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끝끝 전해드릴게요 태평소 독주 능계, 자짓 능계를 최경만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네, 태평소 독주 능계, 자짓 능계를 최경만의 연주로 이 시간 끝끝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들깨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이 들깨는 정말 깻잎부터 기름 이렇게 짜잖아요 그런데 참깨보다도 훨씬 더 싸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들깨가 그렇죠, 효능도 더 좋고요 그렇죠, 깻잎은 깻잎 장아치도 있고요 또 들기름 짜죠 요즘에는 생들기름을 짜서 그게 훨씬 더 효능이 좋다 그래요 김혁하식이 농사져서 갖고 가서 그냥 직접 잡숩죠 그렇죠 가끔 좀 갖다 좀 줘보세요 들깨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껍데기 거푸한다고 그러거든요 껍질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냥 그거 뭐 들깨가루 음식 같은데 나물 볶을 때 막 이렇게 집어넣으면 최고예요 저는 들깨 광경 좋아하고요 또 목에 좋다고 그래서 저는 들깨 기름 이걸 좀 먹었는데 속이 미식미식하더라고요 네, 네, 들깨 좋습니다 네, 상한골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